안녕하세요 민농필입니다 TV 똥떵이 이 프로그램은 벤쿠버 중앙요거와 펀덜드 에듀케이션 제외에다가 함께 계획하고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아 사실 좀 바빠서 6월 5월달 이 방송을 제가 그 좀 짧게 하려고 주제를 좀 바꿨습니다 제가 이제 저 이것저것 할 일이 좀 있다 보니까 아 이 좀 마무리 한국 가기 전에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아서 아 좀 그래서 좀 간단하게 5월달 거는 간단하게 아 요 자폐에 대한 이야기를 어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6월달에 돌아와서 6월 초에 이제 다시 영상을 올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먼저 이 방송된 내용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은 어 제가 자폐 자폐 이야기로 이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게 앞서서 제가 자폐 에 대한 이야기를 아 그 제 뭐죠 아 제 TV 똥떵이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서는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다루지 않은 부분을 요번에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아 요번에 한국 들어가서 이제 세미나를 하면서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자폐 아이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내용도 있고 또 제가 그 앞서서 만든 영상에서는 어 다루지 않은 부분이 있는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요 영상은 제 아들과 저의 이야기를 아 아 YTN 에서 이제 담아서 방송으로 낸 이야기 인데 어 이 YTN 에 직접 보실 수도 있고 YTN 유튜브 에서도 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걸 한번 보시면은 뭐 그냥 전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그리고 저의 아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담지 뭐 이거는 프로그램 자체가 좀 짧으니까 제가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세한 내용들과 가르치는 과정에 이런 것들은 제가 따로 담지는 어 못했고 여기에서 제가 한가지 또 아 담지를 못했던 이야기 중의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왜 왜 자폐 아이들은 들은 뭐 가르치기 어려운가 이렇게 얘기할까요 가르치기 어려운가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은 실제로 자폐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들어갔을 때 자기 스스로 그 생각을 해 가면서 공부를 해서 그 저의 그 영역을 깨어 나온 사람은 흔치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뭐가 있냐면은 흔치도 않은 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다음 세대 또는 그 부모든지 그 다음 세대의 자폐 아이들에게 그 저의 실제로 자폐 라고 하는 그 영역을 벗어나서 일반인들 처럼 까지는 아니라도 왜냐하면 저희 아이도 아직은 뭐 의자에서 흔든 다던가 뭐 이런 그 뛴 다던가 이런 그 행동 양상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뭐 완전히 그 같아 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이제 일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을 갖춘다고 할까요 그런게 왜 세계적으로 될 수 없는지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요번에 이제 그 간단하게나마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를 다루고 나면 음 제가 한국 갔다 와 가지고 자폐 그 아이들을 아이들 또는 자폐를 가진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이제 그 가르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세미나를 이제 가질 예정입니다 한 번이 될지 뭐 여러 번 이렇게 될지 이제 세미나를 가질 예정인데 그때 어 생각나시는 분들은 음 저한테 이제 그때 뭐 공고가 아마 TV 똥덩이를 통해서 이제 나가게 되겠죠 예 아니면은 제 웹사이트에 ponder.ca 한국어는 kr.ponder.ca 입니다 요거 요건데 여기에 가시면은 공지가 뜰 겁니다 예 물론 어 이메일로 이제 그 레지스터를 해 가지고 뭐 저 이메일을 받으시겠다라고 등록을 해 주시면 제가 이제 아직은 시작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음 제가 이메일을 이제 그 공지 처럼 이제 보내드리도록 할 텐데 어쨌든 이번에는 이제 자폐 아이들은 왜 가르치기 어려운가 요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일단 그 슬라이드를 사용하지 않고 아 일단 그 제가 생각나는 그 앞에서 제가 그 마무리 짓지 못했던 그 부분을 조금만 이야기를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요거를 인트로 정도로만 생각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편에 실제로 이제 그 이유에 대한 설명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한번 다루려고 할 텐데요 제가 이제 자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공부 방법 어 뭐 학습법 이라고 해야 겠죠 배우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건 뭐 스스로 공부하는 거니까 학습법 또는 이제 교수법 이라고 해야 되겠죠 가르치는 방법 이것에 대한 이야기 그 제 내용을 만들어 놨는데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제가 그 아이를 키워 가면서 키워 오면서 그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제가 해왔던 접근했던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에 빠진 게 바로 이유 이거더라구요 이유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가 그렇죠 그 그리고 왜 이제 이 공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사실 좀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어쩌면 좀 이걸 내가 다 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해야 된다는게 굉장히 좀 부담감이 오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아이가 있으면은 이 아이가 그 하는 행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관찰해 줬다가 그걸 가지고 내가 그거를 설명해 가면서 아이와 언어적인 그런 어떤 교감을 만들고 교감 감정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의 채널을 만들고 그래 가지고 그것들을 가지고서는 계속 이제 확장을 시켜 나가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어떤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아니 그 저 아이가 저렇게 됐으면 그러니까 또 템플 그랜딘이나 뭐 제가 6개월 전인가요 한 1년 전인가요 1년 전에 아마 CNN 뉴스에 나왔죠 그 말을 그 말로 표현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두뇌가 언어 능력 영역이 좀 이제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서 말을 할 수가 없는 자폐증을 가진 여자였는데 어 졸업생 대표연설을 한 대학에서 이제 college 에서 졸업생 대표연설을 하는 그런 그 했다는 그 내용이 뉴스에 실렸는데 그런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내 아이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가 볼 때는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희망을 가지고 계시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희망은 희망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희망 이라고 하는 건요 이루어지면 이루어지면 된 거죠 100% 에요 이루어졌으면 그런데 만약에 이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0% 에요 중간 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게 뭐를 뜻할까요 희망을 믿고 우리 아이도 저렇게 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그거를 가지고 그 희망이라는 게 사람을 참 그 어떻게 만드냐면 그 내가 살아가면서 지금 현재를 견딜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살아가는 과정에서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이랬을 때 이거를 견딜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그 막연한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여기 이제 기대감이 들어가야겠죠 기대감 기대감 때문에 오히려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확실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기대감이라고 하는 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대감이 아니라 예측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미래를 예측한다 그럼 예측을 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내가 가진 정보가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예측하는 데 대한 이유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유와 정보를 가지고 분석해서 이유를 가지고 이건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야 를 하면 이건 예측이에요 왜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구름이 몰려오고 있으니까 저 구름은 뭐 검은색이 두텁고 낮게 깔려 있고 그런 거 봐서는 비가 올 것 같아 라고 하는 이건 예측이죠 그런데 뭐 옛날에 기후제를 지내듯이 뭐라 하냐면은 막연하게 아 비가 왔으면 그리고 기후제를 지내죠 이거는 기대감이자 희망이에요 그 이 둘의 차이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요 왜 이 비가 안 오고 비가 오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비가 안 오고 있다는 얘기고 또 비가 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지금 가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도를 생각을 해보고 또 그런 일이 반복이 되면은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이걸 예방할 것인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두뇌인데 그게 아니라 막연하게 기후제를 지내가면서 비가 오길 기다리잖아요 그 기다리면 어디로 가느냐 이리로 갈 확률이 커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템플 그랜든 처럼 어떤 계기를 만난다 그러면 이쪽으로 갈 확률이 크죠 바로 이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간 사람들이 전체 자폐의 몇 퍼센트나 됐을까 뭐 말 안 해도 알겠죠 대부분 자폐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답은 금방 나오죠 어느 쪽이 더 클지는요 자 그런데 이제 요 다음 편에서요 제가 뭐를 가지고 이제 제가 요거는 실제로 발표할 때 쓰는 내용인데 요걸 가지고 자폐 아이들은 왜 사고가 그렇게 갇혀 있어서 의사소통도 잘 안되고 또 가르치기도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이유와 그 다음에 그 배경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 보통 일반적으로 세미나를 할 때는 제가 계획하는 세미나는 보통 이런 겁니다 제가 그 가르치는 방법들에 대한 내용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두뇌가 이제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을 놓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공부랑 다르지가 않아요 실제로 왜냐면 두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을 놓고 그걸 가지고 따라가는 내가 어떤 식으로 했을 때 효율적으로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공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공부 방법과 다르지 않는데 이제 항상 이 자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초기에 이 언어와의 연결이 어떻게 되고 또 어떻게 세상과 연결을 시켜 주느냐가 관건이 되는 그게 이제 큰 차이를 보이는데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